지금부터 차차차 중급 실버 동작을 한번 시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범에는 영태우, 박서일, 프로 커플입니다. Turn around. 랩트 체인지 레이디 크로스 베이지 2, 3, 4, and 1 란드 차세 힙트 차세 2, 3, 4, and 1 2, 3, 4, and 1 오픈 베이지 2, 3, 4, and 1 2, 3, 4, and 1 란드 차세, 힙트 차세, 슬리 차세, 트리플 차세입니다 2, 3, 4, and 1 2, 3, 4, and 1 2, 3, 4, and 1 3, 4, and 1 3, 4, and 1 2, 3, 4, and 1 4, and 1 2, 3, 4, and 1 4, and 1 4, and 1 4, and 1 오픈 베이지 2, 3, 4, and 1 2, 3, 4, and 1 2, 3, 4, and 1 콜 2, 3, 4, and 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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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포터 2, 3, 4, and 1 2, 3, 4, and 1 2, 3, 4, and 1 예 여기까지가 차차차 실버 스텝이었습니다 2, 3, 4, and 1 3, 4, and 1 2, 3, 4, and 1 2, 3, 4, and 1